네, 안녕하세요. 보건포니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악성코드 자동 분석 시스템 앱 애니런 사이트의 필터링 기능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전번 시간에 앱 애니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악성코드 샘플이 올라오고 그것을 공개를 했을 때 프로세스를 흐름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동적 분석과 자동 분석을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퍼블리 서브미션 쪽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공개된 정보들을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한 15,363개 정도의 샘플 분석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이 다 악성코드는 아니고요. 정상적인 코드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좀 골라내고 싶을 때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필터링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시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운영체제들에서 돌아가는 형태들이나 특정한 파일 형태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환경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OS 이증각이 그 다음 현재는 선택되지 않는 상태인 것이고요. 여기서 아래로 아랫바로 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환경들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XP 환경이나 비스타부터 시작해서 윈도우즈 10까지 이렇게 환경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앱 엔인원 쪽에서도 윈도우에서만 환경들이 이쪽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7 환경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서치라고 있죠. 이거를 버튼을 클릭하시면 윈도우즈 7 환경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아이콘들이 조금조금 있죠. 그래서 이 아이콘들을 이렇게 위쪽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그 어떤 형태들 그러니까 악성코드 같은 경우도 유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트로젠인지 RAT 리모트 SS 형태이든지 아니면은 매크로 형시든지 키로거 형시인지 이런 형태들을 정하는 것들 이렇게 아이콘들이 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콘들을 보시고 이제 어떤 악성코드 형태인가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링 기능에서 또 다른 것을 한번 보시면은 네이밍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밍은 이제 여기에 작성되는 네이밍들이겠죠. 여기 작성되는 이제 우리가 올리는 그 네이밍이기 때문에 파워셀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강조를 하는데요. 파워셀을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파워셀이라고 붙어있는 어떤 문서들이나 아니면 URL 주소나 그런 것들이 검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URL 주소 같은 경우에는 그 악성코드 형태, 파일 형태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터링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 타입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런타임 형태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URL이나 파일 형태로 지정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로 내가 파워셀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서치를 누르시면은 이제 파일 형태들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DOC 파일, 파워셀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파워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형태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파워셀의 정상적인 코드들이 뭔지 몰라서 지금 올리신 분들도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은 됩니다. 또 다른 필터링 기능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이제 URL 주소나 파워셀을 이용했었고 이따가 제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확장명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 확장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악성코드 분석은 EX 파일 형태는 아니죠. EX 파일이나 DLL 형태의 그런 P4MX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PDF 파일, 특히 지금은 문서형 악성코드 형태의 PDF 파일 같은 거는 마이크로스피스, DOC, 이렇게 뭐 엑셀 이 파일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낼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매크로 형식 같은 경우죠. 아니면 이제 뭐 VBA 형식, 비주얼 베이직 형태인데 스크립트를 한번 좀 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치를 보시면은 거의 다 이제 VBA 파일 형태들이 좀 많아요. HTA 같은 거는 요즘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배치 파일, 윈도우에서는 배치 파일만큼 깔끔하게 이렇게 실행되는 형태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JS 파일 같은 경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스팸메일 시스템이죠. 그런 것들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에 랜섬웨어 배포를 할 때 이렇게 JS 파일 형태로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VBA 형태들 이거는 매크로, 그렇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매크로 형태들도 이렇게 VBS 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인지 의심되는 건지 의심되는 수준인지 아니면은 디텍션 되지 않은지 정상 파일인지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해시 정보들 도메인 정보들 IP 정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되신 거요. 그 다음에 MIT RLE 같은 거는 이전에 동영상에서 저희가 PE 스튜디오 리뷰를 좀 할 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기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가이드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이드도 넘버값을 알고 있으면은 여기다 적용하시면은 아, 이 악성 코드는 어느 수준까지 공격을 할 수 있는 악성 코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카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IDS RUL 뭐 스노트하고 수리카타를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수리카타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IDS RUL에 대해서 탐지된 그런 값들도 여기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패키지 정보 안에서 어느 지점에서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앱 앤이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샘플 코드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분석을 너무나 잘 돼 있고 보기가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해킹을 하시던 치매사고 분석을 하시던 그런 패턴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